신제품 출시 막 쏟아집니다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신제품이죠. 랜턴. 무슨 랜턴이냐고요. 요거는 날파리 모기가 안 달려드는 붉은색만 켜지는 랜턴 충전식. 요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가운데 있고요. 요거는 뭐냐. 요거는 또 이거죠. 요거는 화이트 앤 레드. 흰색 불빛과 붉은색 불빛이 겸용해서 나오는 랜턴. 조금 더 비싸고 요거는 헤어밴드까지 있습니다. 충전식이에요. 요렇게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죠. 요즘은 그 하얀색만 나오는 랜턴은 이제 폭이 별로 인기없음. 화이트 앤 레드가 지금 점점점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. 작년부터 조금 올해 조금 많이 더 증가하는 가운데 있는데 거의 이제 그런 추세니 새로운 랜턴을 바꾸실 때는 화이트 앤 레드 랜턴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왜 좋냐면 밤에 불을 폈을 때 이제 봄부터 날파리, 모기, 나방 뭐 이런 하루살에 얘네들이 안 달려들어요. 그래서 미끼 낄 때도 좋고 특히 밥 먹을 때 너무 좋아. 왕 좋아요. 제가 또 막 캠핑 가서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입고 되었어요.